2022년 1월 21일, 이명웅은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 최초 신고 후,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다. 이명웅은 주변 차가 본인 차뿐이라 이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는 차량이 많은 금요일 오후로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에서 한 승합차가 여러 대를 추돌해 차량 정체가 심했다고 한다. 2차 사고에 위험도 있어 수많은 차량이 사고 현장을 피해가던 상황이었다. 처치 후 영하 9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어 체온을 유지시켰고 사고 수습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다가 119 구급차가 현장에 오는 걸 확인한 후 떠났다고 한다. 당시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후 서초소방서 관계자가 최초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수 이명웅 씨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혀 알려지게 되었다. 팬 서포트 2021년 공식적으로 서포트나 선물을 금지하고 손편지만 받으니 그 소중한 마음이 더 좋은 곳에 쓰여지기를 희망한다고 공지한 후 선물을 일체 사절하고 있다. 오히려 공식 카페에서 역조공으로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종종 진행한다. 영웅진 1주년 기념으로 팬들이 직접 tv 광고를 제작해 송출하기도 했고 2021년 3월 12일 사랑의 콜센터 tv 광고 영상 다수의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며 축하 선물을 대신한다. 덕질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살아온 중장년층에서 이명웅이란 가수로 인해 처음 트로트를 좋아하거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팬들이 상당수이다. 그들은 이명웅 존재 자체의 인성과 매력에 매료되어 특정 장르도 특정 연예인도 아닌 이명웅 자체와 이명웅 장르의 모든 노래를 열렬히 좋아하고 지지한다. 이런 신뢰는 무명 시절부터 주변인들을 섬세하게 챙기며 선행을 실천해온 이명웅의 인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슈퍼스타가 된 현 시점에서도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실천해가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닮은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팬심이기에 더욱 견고할 수밖에 없다. 사상 초유의 선행 릴레이를 펼쳐가고 있는 이명웅 팬덤을 관찰해 온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는 이명웅 인기는 국민 신드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sbs 모닝와이드 2023년 4월 25일자에서 이명웅의 파급력을 기대하며 이렇게 방송했다. 이제는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이명웅 씨. 그의 파급 효과가 가요계를 넘어 스포츠, 영화, 의료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거대한 영향력과 존재감을 보여줬던 남성 솔로 가수는 그 전례가 조용필 씨 같은 역사적인 인물 말고는 없었고 이명웅 씨가 행보 하나하나를 진중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역사적인 수준의 엄청난 인기와 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tv조선 주시청자였던 중장년층에서 시작된 팬덤은 콘서트에 동반했던 자녀들과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젊은 층, 일반인 층으로 확장되며 다양한 분야의 파급력을 끼치고 진정한 국민 가수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한국 세계 음악 문화 명예의 전당 한국 저작권 단체 연합회에서 K-POP의 뿌리부터 현재의 대세까지 한국과 세계를 위로하고 다시 꿈꾸게 하며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 주요 아티스트들을 한국 세계 음악 문화 명예의 전당 제2차 헌액 INDUCTION으로 선정해 발표했는데 2013년 이후 발표된 국내 솔로 가수 노래 중 유일하게 이명웅의 모래 알갱이가 선정되었다. 이는 런던보이에 이은 이명웅의 두 번째 자작곡으로 따뜻하고 서정적인 가사와 함께 이명웅의 고품격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뮤직뱅크 방송 점수 공정성 논란 2022년 5월 13일 방송된 뮤직뱅크에서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는데 결과는 르세라핌이 불과 800점 차이의 초접전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음반 초동 판매량과 음원 사이트 순위 등 모든 부분에서 이명웅이 우세했음에도 기준을 알 수 없는 방송. 점수가 이명웅에게는 0점이 부여되고 르세라핌에게는 5348점이나 부여되면서 공정성 10위가 제기되었다. 이명웅의 IMHERO와 르세라핌의 FEARESS는 같은 날에 발매되었지만 르세라핌은 뮤직뱅크 출연 전에 KBS 유튜브 채널 KBS KPOP의 콘텐츠인 아이돌, 인간극장, 리무진 서비스 등과 같은 콘텐츠들에 출연하였다. 이로 인해 방송 점수가 크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사 콘텐츠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원 음반 실적과 인기를 무시하고 1위가 주어지는 모양새가 된지라 뮤직뱅크의 의문이 목소리와 항의가 빗발쳤다. 다음 날 방송된 쇼, 음악 중심에서는 아이브, 싸이와 함께 1위 후보에 들었는데 음원 음반 점수 하나만으로도 나머지 두 팀의 개별 합산 점수를 압도하는 점수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면서 더욱 더 모양새가 비교되었다. 참고로 이날 방송의 르세라핌은 소속사 모기업이 MBC와 마찰을 빚고 있는지라 출연하지 않았고 순위 역시 7위에 그쳤다. KBS 측은 논란에 대해 이명웅의 뮤직뱅크 1위 후보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정해진 집계기간 동안 KBS에 방송된 적이 없고 이명웅의 다른 곡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등으로 시청자 선호도가 분산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으나 집계기간 동안 KBS 라디오에 수차례 방송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디스패치가 이를 자체적으로 수사하던 와중에 라디오 선곡표에서 이명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한때 삭제되었다가 이후 다시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KBS 측는 방송 점수 중 라디오 부부는 KBS 쿨 FM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 해명은 중장년층이 많이 듣는 KBS 제1라디오 KBS 해피 FM 등은 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냈다. 결국 동년 5월 28일 영등포 경찰서가 차트 조작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 26일 뮤직뱅크 제작진이 입건되었다. 이후 12월 2일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면서 뮤직뱅크에 변하지 않는 불명확하고 기형적인 방송 점수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음에 2월 10일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내었다. 연기를 방송에서 선보인 적이 있는데 광해 연기를 하면서 쩌렁쩌렁한 발성에 좋은 톤으로 몰입감을 높여서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다. 뮤지컬 배우들 앞에서 데스노트를 불러 모두를 놀래킨 적이 있다. TV조선 계약 종료 직후 떠난 영웅의 휴가 영상에서 춘천에 있는 숲속 펜션에 직접 드라이브하고 가서 2박 3일 힐링하는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샐러드도 찍먹하는 모습이나 그림을 그리다 난 재능이 없어 라고 자책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퍼스널 컬러를 웜톤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진단 결과는 반전의 색상인 여름 쿨뮤트라는 것이 유튜브에 소개됐다. 메시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에 자신은 축구 지능이 낮아 개인기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메시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기 스타일이 바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유명해진 후에도 첫사랑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대 체질이라고 한다. 무대 위에서 떨어본 적은 없어요.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본인이 미는 인사말로 건행이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팬카페에서 이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다. 과거 평소 행사에 갈 때 메이크업 및 헤어는 스스로 했었다고 한다. 오목을 잘 둔다. 쌍용 렉스턴의 오너이다. 첫 광고였던 쌍용차 렉스턴의 수익 전액을 기부했다. HERO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차량도 렉스턴이다. 이명웅의 생애 첫 차였던 렉스턴 언박싱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왼손잡이다. 휘파람을 잘 분다. 아하는 음식은 갈비와 갈비찜, 매운 음식 치즈 불닭 등 좋아하는 음료는 바리스타 룰스 모카프레소라고 한다. 다만 피부를 생각해서 바리스타 룰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한다. 최근에는 매일 유업 바리스타 룰스의 모델로 기용되었다. 민트 초코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형은 웃는 게 예쁜 사람이라고 한다. 성격상 가만히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움직이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 미스터트롯 토일담을 다룬 미스터트롯의 맛에서 몸치미로 선정되었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서 정규 1집 IIMBOW 무대에서 직접 댄스 브레이크를 선보였고 뮤직뱅크 무대 부산과 서울 앙코르 콘서트에서는 IVE의 애프터 LIKE 댄스를 선보였다. 왼쪽 뺨에 흉터가 있다. 유년 시절 담벼락에 꽂힌 유리병에 얼굴이 찍혔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명웅은 어머니에게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다. 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거의 구멍이 뚫릴 정도로 다쳐 30바늘을 꿰맸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경이 죽을 거라고 하셨지만 다행히 신경은 살아났으나 오른쪽 입꼬리만 올라가 왼쪽에 힘을 더 줘야 양쪽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표정 연습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을 글씨를 쓸 때는 왼손을 쓰는 다른 손잡이다. 또 뭉쳐야 찬다에서는 왼발잡이인 것이 드러났다. 지독한 연습벌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만 개의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그의 연습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수라고 한다. 역시 이명웅이다.